그 다음 곡은 스턴이라는 곡인데요.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네이플스토리라는 곡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네이플스토리를 하다보면 내가 가다가 어디에 딱 부딪치면요. 목 까요. 한 5초 정도 근데 게임에서 그걸 스턴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스턴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지금은 안해야 그래서 커가지고 어?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단어가 뭐더라? 딱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스턴 걸려서 못나갔어. 앞으로 못나갔어 이런 단어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검색해보니 머들 맞은듯한 이런 느낌이다. 이런게 스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. 좀 이제 팬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아 이렇게 아 앞으로 나와가야되는데 뭔가 편신이 군인이고 음악도 하고싶고 사회에서 이러고 싶은데 아 스턴 걸려서 못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라고 생각했지 않고 그런데 못나간게 아니라 흘러가는거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키면 렌트 진짜 조용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멈춰있으면 어쨌든 도태되니까 멈춰있는게 아니라 흘러가는 중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스톱 스톱 지금 잠깐 멈춰있어 머리를 안다 잊은 것 같네 남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몸발치에 혼자 고개를 떨구네 가까이 받아야 뻔하죠 가벼운 웃음 걸치고 꿈을 꾸는 것 같아 내 몸이 잠기네 그 안에 이렇게 멈춰있어 그러는 걸 알지만 맘처럼 발이 떨어지진 않네 이 풀을 막을 수 있을까 적가서 운 걸려서 한동안 이대로 떠있겠네 어디 혼자 있는 게 아냐 어딘가로 흘러가는 줄 알 네가 나를 보고 내가 널 닦으면 적어도 혼자 휩쓸리는 일은 없을 거야 너가 다른 건 없지만 맘처럼 발이 떨어지진 않네 대부분 안 할 수 있을까 잠깐 서운 걸 러서 한동안 이대로 떠있겠네 내가 나를 가진 거야 내가 나를 가진 거야 내가 나를 가진 거야 이걸 탓할 필요도 없고 그럴 자격은 아쉽네 넘만 보고 설명 들을 건가 그냥 그렇게 과연인 걸 알지만 마음처럼 말이 떨어지진 않네 내 품을 막을 수 있을까 잠깐 속걸려 서로 한동안 이대로 다 있겠네 후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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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